안녕하세요. 학부모진학코칭 아카데미에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와 첨단 및 계약학과 주제를 맡은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문명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제의 마지막 영상으로 첨단 및 계약학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 및 계약학과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계약학과에 대한 소개와 대학, 그 다음 첨단학과에 대한 소개와 대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계약학과에 대한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계약에 의해 정원회로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학위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재교육형과 채용조건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재교육형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다루진 않고 조금 채용조건역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조건역은 다시 조기취업형과 기업체 취업형 그리고 근의무복무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취업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3년 교육과정을 통해 4년째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실제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기취업형의 경우 기업체 또는 산업체에 필요한 이론 또는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통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2, 3학년 때부터는 해당 기업 및 지자체로부터 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특징들입니다. 다음은 기업체 취업형입니다. 기업체 취업형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과 기업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학과를 졸업한 후 그 해당 기업체에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체 취업형의 경우에는 반도체 또는 모바일 계열의 학과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로부터 학자금 및 이런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체 취업형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과 그 기업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기업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의무복무형은 군과 협약을 통해서 군장학생 기반으로 선발이 되는데 이때 졸업하게 되면 장교를 임관하게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국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학부 4년 졸업 후 의무복무 3년을 더해 총 7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학과에 대해 설치된 대학과 그 학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조기 취업형입니다. 조기 취업형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방 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각 대학과 모집단위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영상촬영 시점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나오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모집요강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대학과 모집단위들을 보게 되면 그거에 따른 전형이 나오게 됩니다. 전형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수시에 대해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제 면접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기 취업형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지원자라면 이러한 점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조기 취업형 취업기관들은요. 이 계약학과 선도대학 종합포털이라는 곳에서 조기 취업형 계약과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을 확인 가능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발하는 기업체 또는 이런 모집 인원들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취업형입니다. 일단 수시부터 볼텐데요. 일단은 지금 가천대, 경북대, 고려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수시 모집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보통 선발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기업체 취업형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 종합, 논술 전형에서 전부 선발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진 부분들이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취업형에서는 일단 종합 전형의 선발 비중이 높다라고 먼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대학이라든지 학과가 있으면 그에 따른 수능체제도 같이 확인하시고 수능에 대한 준비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서강대, 서경대에서 경성경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빨간색 테두리 쳐진 부분들이 전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송실대, 연세대, 한양대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테두리 쳐진 부분들이 전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을 준비하고 그로에 따른 수능체제도 있으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 대해서 이제 과학기술원을 포함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나오는 반도체 공학과들도 전부 기업체 취업형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체 취업형에 대한 정시인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정시 인원들을 보시면 수시 모집과 비교했을 때 조금 적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시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의무복무형입니다. 근의무복무형에 대한 수시 모집 인원과 전형들인데요. 대부분 국군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 단위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이제 육군, 공군, 해군에 대해 필요한 국방학과, 군사학과, 항공시스템 등등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학과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수시 모집 전형에서 대부분 이제 다른 전형들과 비슷하게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금 눈에 띄는 점들이 뭐가 있냐면요. 우선 이제 이 2단계 면접과 더불어 체력검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학과들이 조금 보이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정시지만 2단계에서 면접 또는 이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들도 눈에 띄겠습니다. 다음은 첨단학과입니다. 첨단학과 경우에는 이 첨단 분야에서 필요한 이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과들인데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이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ICT 이러한 분야에 대한 학과들이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학과에 대한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첨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서울 지역을 보았을 때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홍익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관련 학과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까 말했던 인공지능이라든지 모빌리티, ICT 이러한 분야들의 학과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도권, 인천, 경기를 더불어 수도권을 포함한 이제 지방, 지역에서도 수많은 이제 대학과 학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충북,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그리고 전남, 전북, 제주까지 걸쳐 전국적으로 첨단학과에 대한 대학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의 경우 대학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선장형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대와 성경관대가 이제 단독형으로 이제 개설되어 있고요. 그 다음 명지대와 호서대가 동반선장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북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그리고 부산대가 단독형으로 있고 전북대, 전남대, 그리고 충북대,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가 동반선장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특성화 분야가 조금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여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첨단학과 전형에 따른 유형별 모집 인원인데요. 지금 보시면 다시 서울권부터 해서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 따른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인원들입니다. 이 점 또한 아직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이 영상 촬영 시점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한 뒤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다시 한 번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일단은 서울권에 대해서 조금 공동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지금 수시 모집에 있어 교과, 종합, 논술 또는 실기, 실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서울권에서는 종합전형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종합에 대한 비율이 많아지는데 지방 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종합에서 교과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 쪽으로 가면 또 이제 교과에 대한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 첨단학과에 대해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고 지원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첨단 및 계약학과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총 8편의 영상에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대한 내용들과 전형, 그리고 마지막 첨단 및 계약학과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이 영상들을 바탕으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과 첨단 및 계약학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포함된 내용 및 자료들은요.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